안녕하십니까 진기스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이죠 퓨마페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니셜 이미지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내용 한번 잠깐 볼까요 퓨마페이는 ERC233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토클로서 풀 컨트랙트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풀 컨트랙트 프로토클을 이용한 온라인 결제 시스템입니다 결제 플랫폼이다 라는 것 표모파이가 뭐냐 그런 얘기하면 결제 플랫폼이다 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겠죠 풀 컨트랙트는 기존의 거래 메커니즘과는 반대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뭐가 반대냐 기존에 말이죠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승인 요청을 보낸다 그래서 뭐 PUS 푸시 저는 안 써지네요 자 푸시라는 개념이라면 보내는 것 이 퓨마페이에서는 어떻게 된다 거꾸로 소비자로부터 승인 요청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풀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풀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다 그래서 풀 컨트랙트다 그래서 기존에는 말이죠 기존에는 카드다 예를 들어서 카드 신용카드 회사가 끼어 들어가서 이렇게 썼어요 보여준단 말이죠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관계였다면 이제는 뭐예요 소비자에게 승인 혹은 동의를 받아야지만 지갑에서 송금을 해준다 이런 얘기니까 다시 말해서 판매자 판매자하고 누가 소비자의 관계에서 소비자가 왕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판매자보다는 소비자가 주체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이 이제 큰 특징이다라는 것 기획표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기결제 그렇죠 정기결제와 같은 자 우리 기존에 이제 암호화피라는 것들은 뭐예요 그냥 지불만 하고 이쪽으로 지불 저쪽으로 지불 이렇게 송금하는 기능이 기본적인 그런 아주 중심 그 이상 못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판매자의 관계가 필요한 것들은 정기결제 단일결제는 당연한 거고 예약결제 뭐 이런 것들 신용카드에서는 할 수 있는 이런 결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에서 지원되지 않는 지원되지 않는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게 큰 특징이다 장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보면 말이죠 퓨마페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디센트럴라이즈 비전 이 회사가 어디 있냐면 지중에 있는 키프로스 공화구 여기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이걸 퓨마페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말이죠 내용이 성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그 다음 퓨마페이는 뭐예요 현재 가맹점 50개 성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나라는 건 자 뒷장으로 잠깐 넘어간 말이죠 일단 보면 말이죠 영어로 한국어로 퓨마페이 그런데 영어로 푸마인데 발음하기 좀 어려우니까 업비트에서 지금 상장될 때 이름이 BTC 마켓 상장되어 있는데 퓨마페이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통일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장이 코인홀, 비트렉스, 업비트, 히트 BTC, 체인젤리, 코인베네 뭐 이런 데 여러 군데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 군데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총 공급량이라고 얘기할 발행 물량이 780억 개 정도인데 여기서 유통되는 물량이 210억 개 정도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말이죠 모금액이 우리 ICO 펀딩 할 때 2분기 1위였어요 모금액 그리고 전체 ICO 펀딩 탑7이 들어갑니다 대단히 인기가 좋다라는 얘기죠 인기가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자 모금액이 1억 1천 7백만 달러나 뭐다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이 어떻게 돼? 1,200만 달러 엄청 10분의 1토막도 더 났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지금 토큰 시장이 어떠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퓨마페이가 나빠서 이렇다 이런 얘기보다는 전체 시장이 우울한 환경이다라는 것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 퓨마페이 미디어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그 밑에 보면 말이죠 퓨마페이 in the media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본 퓨마페이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자 포부스라든가 허핑턴포스트죠 허핑턴포스트, 벤처핏 이런 세 군데의 미디어를 보면 말이죠 포부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퓨마페이 프로토콜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에서의 지불 가능한 수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다음 보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허핑턴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의 경쟁이 가능하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신용카드와 신용카드 대표적인 신용카드인데 신용카드와 뭐예요? 견줄만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말이죠 그냥 단순한 송금 개념이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일결제도 가능하고 예약결들도 가능하고 정기결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거의 신용카드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데도 뭐예요? 수수료가 엄청나게 싸다 이런 얘기예요 왜? 중간에 걸치지 않으니까 카드웨어를 걸치지 않으니까 수수료가 엄청나게 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수료가 매우 싸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신용카드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뻑하면 위조됩니다 위조 그 다음 거기 정보가 들어야 카드가 발행이 되죠 그래서 사생활 사생활 침해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수수료가 매우 높다 높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게 단점 더군다나 가맹점주한테는 어때요? 카드가 물건이 판매되고 난 다음에 최소한 일주라든가 이주주라든가 늦게 돈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늦게 들어온다 아주 수치 않은 점이죠 가맹점 입장에서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러한 문제들을 말이죠 이러한 문제들을 단박에 해결하는 것이 뭐예요? 이런 것들을 단박에 해결하는 건 뭐예요? 바로 블록체인 기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기반한 피오마페이 같은 경우 예! 아웃! 아웃!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카드에서 끼지 않는다 그래서 수수료가 엄청나게 절약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 뭐예요? 사용자 즉 사용자가 승인 동의만 하면 바로 송금이 되는 것이니까 빠른 시간에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거의 뭐 판매와 동시에 지갑에 돈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이런 면에서 대단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지금 피오마페이를 소개하고 장점, 단점 이런 개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개하는 겁니다 이거 추천하니까 바로 사세요 이런 시간 아닙니다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이거 좀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미디어에서 본 피오마페이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뭐예요? 피오마페이 월렛! 다시 말해서 지갑의 기능 혹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오마페이 지갑은 말이죠 한 곳에서 구독, 모든 구독 정보에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뭐 모니터한다는 얘기는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정보를 자 그 다음 아이폰이라든가 안드로이드 왜 관계없이 그 앱 내에서 암호화폐 교환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이 낫겠네 자 그 다음 PMA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야거라고 그랬죠 혹은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피오마페이의 야거 상징 PMA입니다 이 PMA 피오마페이은 물론이고 물론이고 다른 암호화폐의 저장, 전송, 수신 모두 가능하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면에서 이제 피오마페이 월렛의 장점이다 라는 것 자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토큰 할당인데 말이죠 자 토큰 할당은 뭐 때문에 봐야 된다 그랬죠? 유통 물량 때문에 꼭 봐야 된다 유통 물량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바로 뭐에요? 가격과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에요 자 그래서 갑자기 유통 물량이 늘어났는데 그게 매수 세력이다 가격 훅 올라가는 것이고 갑자기 유통 물량이 확 늘어났는데 그게 매수 세력이다 가격이 훅 밑으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니까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뭐에요? 일반 참여자들이 한 20% 좀 작네요 그렇죠? 그 다음 뭐에요? 디센트럴라이드 비전 회사에서 35%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봐주시고요 나중에 유통 물량이 급격하게 늘든가 줄을 때 환경을 바라볼 때 기준이 되니까 한번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건 자 뭐 로드맵 중에서 개발 로드맵 이 중에는 뭐 여기 나와있는 아까 원래 1.0 이미 개발됐고 안드로이드 IOS인데 2018년 3월에는 말이죠 버전 2가 나오죠? 안드로이드 IOS 그 다음 크롬까지 돼있네 그 다음 버전 3에서는 역시 이 얘기는 결국 뭐에요? 좀 더 확정성이 좋아진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 기준이 점점 발전된다 뭐 이런 얘기니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요 자 역시 어드바이저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어드바이저도 여기서 뭐 특별하게 특별하게 봐야 될 뭐 그런 두드러진 특별한 어드바이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 크리스나라는 사람 이 사람 한 사람은 좀 봐둘 필요가 있는데 이건 뭐에요? 한국의 공식 엠배서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활동을 한번 잘 관찰하게 되면 퓨마페이 동향을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 만약에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동향들이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퓨마페이라는 것이 결국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다? 뭐다? 결제 플랫폼이다 이런 얘기에요 또 퓨마페이는 이제까지의 기본 거래 시스템을 뒤집어 놓는다 이런 얘기였죠 판매자 중심에서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그러니까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승인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오케이 그러면 지갑에서 PMA가 판매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가 더 중심이 된다는 것 그것 기억해 놓으시고요 여러분 이런 게 장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품압에 대한 소개 이 기본적인 이 코너 자체가 말이죠 그 코인이 됐든 토큰이 됐든 이런 소개하는 것이지 이걸 매매하세요 하는 개념은 아니니까 기본적인 토큰 소개 장점, 단점 이런 것들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 이런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차트로 한번 가봅시다 자 차트 보면 말이죠 자 주봉차트인데 말이죠 주봉차트 상장일이 2018년 10월 21일이다 이런 얘기는 이건 뭐예요? 업비트, BTC장입니다 BTC 마켓 자 우리 비트코인이 소점 8자리까지 나온다는 거 아시고 계시죠 시가가 301 사토시에서 고점이 301 사토시였습니다 그 다음 저점이 어떻게 된다? 0.22 사토시 이렇게 끝났는데요 자 거래량 첫날 빵 터지면서 어떻게 돼요?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다 첫 주 얘기인데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다 자 이건 가지고 있었던 사람한테는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물론 매수가, 세일가가 얼마인지는 자기들은 알겠죠 어쨌든 첫날 판매자들이 우르르 나왔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 형성됐다 이런 얘기고 자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이거 바로 사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자 거래량 빵 터졌으니까 거래량 잘 주셔야 돼요 여기 한번 좀 거래량이 나왔다가 근데 뭐예요? 시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가 돌파되느냐 여부 잘 관찰하셔야 되고요 또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고 있냐 이거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인이나 코인이라든가 토큰이라든가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판매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 즉 차트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야 된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퓨마페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퓨마페이는 결제 플랫폼이라는 것 그 다음 어찌됐든 판매자보다는 소비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이런 것 그리고 지금 토큰을 소개하는 것이지 이걸 매매하라는 건 아니라는 것 같이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더불어서 토큰을 구매하는 것 혹은 세일에 참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유한 토큰을 언제 팔 것인지를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차트 보는 눈도 가져야 된다는 것 같이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전 누구죠? 진기스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